랄라라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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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뮤비 촬영장입니다. 눈 부셔 고개를 떨어뜨리면 까만 밤을 건너 너에게로 말할까 오직 너만 볼 수 있게 그 예술을 너에게만 줄게 조금만 더 가까이 내가 닿을 수 있게 네 맘을 열어줘 백을의 숫자만큼의 나를 떠올려줄래 더 많이 사랑해줄게 깜깜한 밤을 닿을 만큼 너의 빛을 다줄게 오늘부터 넌 내 꿈만 봐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리라라 충분히 외울 테니 넌 내 꿈만 봐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헤어낼 수 없을걸 오 넌 내 꿈만 봐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 아 네 작품명은 이제 이 달 안에 살고 있는 윤채경이 윤채경이 아닐 텐데 그거를 제가 회원해 봤습니다 저도 작품 한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판 그림 그리셨는데 네? 알죠? 수박 수박 수박이 없는데 빨간색 빨간색 수박이에요 후기 그럼 작품 이 작품 이름인가요? eration 아 수박 수박 뚝 Slut 공 Jap 배고파 약간 고양이 알지 알지 패스 자, 사이즈 한 번 봐. 야, 왜 웃어? 자, 너희끼리 다 이 컷 하나만 해볼까? 안 돼? 안 돼? 아우 씨. 마셔. 아, 얘 어떡해. 야, 얘 다시 한 번 봐. 야, 얘 다시 한 번 봐. 아우, 어떡해. 나은 언니 웃음 찬데 제가 막 다 터져요. 저도 끝까지 다 끝내고. 웃참다가 서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양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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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꿨어. 우 ropes. 파인애플 한잔은 내가 좋은품이야. 네, 언니한테만 안aha Марulle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안아간다면 X씨와 X씨에게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X씨까지 제가 묶어가지고 세 분을 제가 책임을 X씨라고 했어요. 저 미안한데 비켜주실래요? 저 여기서 이거 찍어야 되거든요. 저기 저 자꾸 방해하시는 분은 설마 찍어야 된다고요? 저 비즈니스 해야 돼요. 아 아 아 아 진주! 잠시만 꺼주세요. 야 니 진주! 언니가 왔는데 왜 나한테도 난리야. 언니 좀 갖다. 그럼 종아하라. 눈을 감고 내 얼굴을 떠올려 봐 아득한 꿈 속에 내가 비춰줄 거야 사실 너도 모르게 오랫동안 You're my star in my dream 손가락 빠지게 하잖아 내 반경에 네가 들어 올 때 달아나버릴 듯한 호흡을 가득 듣고 너에게 가고 있어 그들의 숫자 만큼의 나를 떠올려줄래 더 많이 사랑해줄게 캄캄한 밤을 닫힐 만큼 너의 빛을 내줄게 오 내 웃자 넌 내 꿈 없고 L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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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며들래요 별들의 스철 매그맨 나를 떠올려줄래 또 많이 사랑해줄게 캄캄한 밤을 잔츠한 만큼 너의 빛이 되줄게 오늘부터 넌 내 꿈이야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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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을 외울 테니 넌 내 꿈이고 gin- 저는 뮤비 가 끝났습니다 제 거가 저 드레스 차를 마지막으로 저는 제 할당량을 다 했구요 이제 화장을 지우고 마스크를 쓰고 추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자꼬야.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착장을 부르고 이제 저는 이제 모비 촬영 끝났습니다. 오늘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우리 팬분들이 파이네틱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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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쩌면 뭐예요? 어? 최경 씨 촬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어, 여태까지 이미 그때 찍었던 것보다 생각보다 오늘 안 좀 줬어요. 이게 저 기석입니다. 오늘 좀 되게 수월했어요. 다른 날보다.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뭐예요? 자, 차은 씨 촬영이 끝났습니다. 마치 저 데뷔하는 신인의 느낌으로써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임했는데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번에 진짜 파급 변신을 한 만큼 진짜 잘 나올 것 같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다들 너무 수고했다고요. 열심히 했어요. 고마워요. 자, 차은 씨. 차근! 차근! 여러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후! 어, 저는 그래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좋고 그리고 뭔가 되게 느낌이 새로웠고 파인애플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 몇 시죠? 6시. 네, 오늘 거의 하루를 가면서 했는데요. 그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파인애플 기대해. 날씨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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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해가지고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나온 촬영이었겠다. 멍불려요, 언니. 마지막 공주님 퇴근! 뭐라고요? 마지막 공주님 퇴근이요! 안녕! BONIT! Arrrgh! 해봐주세요! NO M 니М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